9.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10.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곤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11.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2.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3.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4. 이 봉사의 증모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5. 이 증모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困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